어? 소야야 밥줄게! 뭐냐? 야 너 눈이 왜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 아 여기도 보면 안보이는구나 일단 나가죠 일단 일할 준비를 좀 하고 어우 봅시다 어우 작업복도 좀 있고 어우 어휴 어우 좋아 그리고 당근하고 감자도 좀 새참 새참 짜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 농장에 농부 농부라게 하면 뭐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 오늘도 일 열심히 해야지 룰루루루루루루루루 룰루루루루루 아휴 일을 열심히 해야 이따가 새참 먹을 때 아주 맛있다고 호이차 이쪽 졸도 하고 냠냠냠냠냠냠 아주 수확이 좋아 풍년이요 풍년 룰루루루루루루루눛 어우 주kä 투두두두두 determined 투둘투둘 아우 농사도 여기만 있는게 아닌데 내가 너무 대주주야 여기 땅이 너무 많아 내가 아유 갑시다 됐어 아우 잠깐 물 푼다는걸 깜빡했네 물 퍼야지 아유 아유 물 푸니까 여기 여기서 물 퍼야지 아유 됐다 물도 퍼주고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우 호박도 캐주고 좋은 아침이야 말들아 어우 인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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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어 됐어 이렇게 소통하는 삶 따두둔 어 여기도 캐야되는데 저는 농사를 참 많이 하죠 종류별로 이것도 심어주고 옆에 것도 먹어주고 호차 아 오 호차 트주주주주주주주 됐다 감자도 캐주고요 좋아 호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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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탔네 여튼 여긴 말들이 이렇게 자고 있구요 어 이쪽은 이제 이쪽도 말 여기는 우리 농장 지킴이 될 강아지들 두두둔 저 밑에는 이제 양하고 뭐야 돼지하고 이렇게 있네요 좀 밥들을 좀 줘야겠어 우리 말들은 이따 주고 어 잠깐만 지금 잠들 유튜브 업로드 될 시간이잖아 어휴 미안하다 얘들아 밥은 나중에 줘야겠다 잠들 유튜브 오러 가야지 아나 잠들 유튜브 보느라고 벌써 밤 됐네 아 밖에 위험할 수도 있을까 칼 챙겨 가지고 나가야겠다 어 애들 밥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일단 얼른 가서 줘야겠다 아 아침에 줬어야 되는데 아나 룰루루 괜찮아 애들 뭐 배 많이 고팠겠어 이 쪽으로 어이짜 얼른 가자 어디 보자 어 소야 밥 줄게 뭐냐 야 너 눈이 왜 그래 얘 눈이 왜 이래 너 아 아 뭐야 왜 그래 니네 왜 화났어 잠깐만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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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오지마 이상하네 오우야 뭐야 아! 이야 너 화났어? 밥 안 줘서? 내가 잠촌 유튜브 봤다고 지금 어? 화난거야? 화났냐고 니네 너무하네 너네 지금 화난거야 나한테 내가 잠자리에서 보느라고 밥 안줬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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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댐벼 아 근데 얘네 죽이면 아하 내 농장 망하는데 진작 밥이나 줄걸 아 야 진짜 잠깐만 잠깐만 한대 한대 야! 야! 어! 내 농장 망했어 ứng Trend 어.. 어 지금 돼지들 돼지들ATHER 야 이 돼지들다 따란 짠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해본 모드는요 앵그리 애니멀 모드인데요 앵그리 몹 모드예요 그래서 평소에 동물들은 굉장히 착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의아했던 제작자가 밤이 되면 애들이 사러지게 만드는 그런 모드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상황극을 꾸며가지고 제가 먹이를 안줘가지고 동물들이 빡쳐가지고 밤에 막 저를 패는 그런 설정을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내 템 내놔 버드작말이 없는 녀석 버드작말이 없는 녀석 그리고 얘네는 이제 죽이면 이런 식으로 고기가 꾸어져 나와요 얘네가 화가 났다는 설정이라 그런지 아 비 온다 비가 이렇게 와 그래서 여튼 얘네가 화가 났다는 설정이어가지고 고기가 막 꾸어 나오더라고요 스폰할은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아 잠깐만 잠깐만 내 칼 내 칼 칼 그래서 얘네를 죽였을 때 이런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이 샤드 샤드 오브 앵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샤드 오브 앵거를 이용해서 조합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깻모를 쓰고 음 이런 식으로 요걸 만들 수 있는데 어 샤드 두 개하고 막대기 하나로 소우드 오브 앵거를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공격 피해가 6 그러니까 어 대충 철검 정도죠 짜잔 어 미안해 어 이런 식으로 때릴 수 있죠 굉장히 세요? 아 미안 타서 여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 이 맵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아기 동물 모드 할 때 썼던 맵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재활용을 하게 됐네요 여튼 짜잔 이 동물들은 뭐 자연에 있던 동물들이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밤이 되면은 몬스터처럼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링크 아래 걸어드릴 테니까요 어 플레이 해보시길 바래요 꽤 재밌고 이 샤드 모아가지고 검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뭐 배틀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오셨다면 저의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하게 모드 쇼케이스로 찾아뵙보도록 하죠 그럼 이만 블루루루루루루루루로